세븐틴이다! 아~~ 멋있다! 이야~~ 세븐틴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멋지게 더 멋지게 즐길 레드카펫을 즐기세요! 레드카펫을 즐길 세븐틴이다 세븐틴 다르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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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넓게 넓게 서주시고요 자 다같이 쓸 수 있게끔 오케이! 됐어요! 카메라 보시고요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잘생겼다 어쩜 좋니? 어쩜 좋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이곳에 별이 함께 서니까 정말 꽉 찹니다 네 자 그냥 됐죠? 누가 마이크를 인터듬을 해주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고요 아 세븐틴 멤버들이 또 이렇게 진주에 함께 와주셨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어지를 더욱더 빛대주고 계신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저희 세븐틴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보다 영광이고요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함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무대보다는 더 인상 깊은 거 또 배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본인에게도 스타잖아요 부담은 좀 안 되시나요? 보시는 분도 스타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어 가수로서는 이렇게 축하 무대를 하는 게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 어 많은 분들께 그냥 즐겁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포즈가 너무 노멀했어 우리 세븐틴이었는데 좀 약간 아이돌 같게 다시 한 번 마지막 포즈 살짝 멋있게 세븐틴답게 포즈 취하면서 어서 그렇죠? 네 우리 세븐틴이야 우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키 30장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븐틴 여러분들 축하 무대를 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조심해서 올라가시면 네 정신됐어 정신됐어 내가 났어 내가 났어 네 진짜 내 저 훌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신 가 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분이시죠 인도 빛나 외부도 빛나 왕빛나 씨를 모십니다 그녀와 입장합니다 아름다운 여신의 코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자 최우주 왕기상 후보에 오는 왕빛나 씨 환영합니다 바로 이